강재두가 죽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? 14년 전 인천항구 폐선박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 피해자는 전당파 주인 피해자의 아들과 용의자의 딸은 같은 반이었어 용의자였던 내연녀의 자살로 사건은 미국에 빠졌지 죽고 싶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였다면 어땠을까? 나 후회 안 해 당신이 잡아줘야 하고 걔네들 등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로 살아온 거야 이제 멈추게 해야 돼 지켜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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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즉 이름으로 내 아카를 eruurning 아카나 그러면 감사합니다.